알게 된 분들은 제가 배틀 랩을 하려고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란 걸 일단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컨셉은. 누가 댓글로 울기고 여기 참가하나요? 라는 분들이 몇몇 계셨는데 난 참가자가 아니라 진행자로 참가합니다. 그러니까 놀러오세요. 면도 한 이틀에 한 번 정도 해요. 아니요. 소토 안 잘랐어요. 소토 안 잘랐어요. 머리 갈라진 게 아니라 지금 바람이 이게 갈라지고 있어. 아니요. 손톱 비르는 건 아니고 귀찮아서 안 자르고 있어. 루거 형 잘생긴 거 막 쥐네. 아 상엽이 형. 저 지금 이거 방송하느라 전화 못 하니까. 건이 형한테. 오늘 건이 형이 좋아하는 래퍼랑 칠리즈 찍을 거니까. 제가 그. 어 잠깐 전화 왔는데. 아무튼. 그 건이 형한테 전화해가지고 좀 대신 좀 전해주세요. 형. 형이 좋아하는 래퍼가 나오는 편이니까. 그. 의약 있으면 홍대로 놀러 오라고. 어제 술 먹으면서 찍으니까 오늘도. 오늘 래퍼 누구냐면. 오늘 래퍼 누구냐면. 오늘 래퍼 누구냐면. 흠흠. 왜 apt. 석현 님의 친구. 강 любойą. 연심 ustiK wii. 한 번 보러 오라 є. 인기처럼 사진을 bron incoming. 글쎄다. 석현의 친구. westiK. 감사합니다. 머리에 대한 반응이 좋은 쪽에도 안 좋은 쪽에도 되게 많네요. 확실히 보잘에 대한 반응이 나요. 딱 이 번역에 비해 왜 오늘은 차에서 담배 안삐세요 택시기 때문에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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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트러너바디 동부힙합이던데 어 무슨 신곡이 나왔나보네 들어봐야겠다 오늘 별로 안추워요 따뜻해 입고 왔는데 안춥네 의자 한 중간쯤 왔을라나 안경은 머질 시력교정용 시력교정용 안경은 머질 시력교정용 안경은 머질 시력교정용 시원님 안녕하세요 분신 켈리 잘 보고있습니다 면도기 추천해주세요 제가 면도를 잘 못해서 저는 그냥 1회용 면도했었는데 인기 실감 하세요? 아니요 제가 봤을때 제가 봤을때 말이죠 별로 신비감이 없는 사람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맨날 라이브에서 개소리하고 개소리하고 이래서 난 뭐 사실 이게 내 성격이고 내가 사는 삶이라서 억지로 꾸며낼 필요는 못 느끼는데 뭔가 친근해져 버려서 누군가가 알아봐도 막 호들갑을 별로 안떨어요 막 호들갑을 별로 안떨어요 아 그냥 바로 뒷테이블에서 먹고 있는데 소리 들리는거있죠 야 뒤에 올티있네 그래서 어 진짜네 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술 먹어 형 프리스타일 잘 보고있습니다 홍원인요 홍원인은 자기 집에 있겠죠 홍원인은 자기 집에 있겠죠 홍원인은 사람이 오늘 라이브는 제가 하고 싶을때 끝까지 하겠죠 오빠도 안티팬이 있어요 당연히 있죠 페이터들은 있습니다 SRS 2017 음악 많이 들었어요 짱좋아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안알려주지 오늘은 게스트 안알려주지 내일 케이크 작업 나중에 할 일 있으면 연락드릴게요 담배공원에서 언제나 하시나요? 종종 하고 있는데 이번 주 공연에서 할지는 모르겠어요 몰티 실력으로 킬링곡 하나 쓰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 앨범은